오는 사람 날먹이 될까? 안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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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와 첫번치 조여석이변 엘리트 너가야겠다 조여석이변 엘리트 너가야겠다 조여석이변 엘리트 너가야겠다 맹공 현실계층 내가 체력이 1이라고 내가 체력이 1이라고 쟤네들이 강해진건 아니잖아 슈퍼맨의 정체를 알아낸게 의미없는거랑 비슷한거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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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데? 와처 최후의 휘갈김 잊을 뻔 잊을 뻔? 우아이 이길 뻔 저쪽으로 와서 운동이나 좀 할까? 아 아 아 아 아 쑣달 쑣달 호호 호하오 불안 불안한데 드란담 정천마 어땠 역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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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수양 정신 수양이 나중에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방화도 못할 걸 지금 굳이?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. 아 연하게도요? 아 똥뚱이 체력 많은 거 봐라고 정신 수양은 왜 두 개 있나 했네. 포션으로 먹으면 내 평 뚱뚱 병폭풍 병폭풍 든든 뜬 뜬 뜬뜬뜬뜬 아니 숭배 서주 카드냐고 도너삭 교훈 빈쇄장 숭배 지우는게 나았을라 빈쇄장 이 집도 되게 오랜만이라는거네 빈쇄장 한동안 추월마요 하질않았어 아니 빌왜캐스야 교훈 봐야된데 순수 순수 숟가락 순수는 사는게 좋을거같은데 숟가락은 돈이 없네 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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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든 작은 상자는 유물 안 주네. 그저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. 상섬은 받아들려고. 받아들려고. 장호 없냐? 나 숭배 죽을걸. 저 왜 안 죽었어? 왜냐면 숭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. 어 담뱃대다. 필까? 현실 개척이 제일 필요 없지 않나? 어차피 딜 격분으로 할 건데. 운동하기 담배 피기 승부존 운동하고 몸 고통스럽기. 집에 맹공. 아 필요 없지 않나? 이제. 정권 소양도 필요 없지 않나? 정권 소양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? 정권 소양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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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이건 그냥 생각을 못했다. 뭐 소리야. 운동하는 게 맞았는데. 군호화를 안 지우는 게 맞았는데. 안 지우는 게 맞죠. 안 지우는 게 맞죠. 안 지우는 게 맞죠. 안 지우는 게 맞죠. 명상 잡아봐. 명상 잡아라. 명상 잡아라. 명상 잡아라. 차라리 나오지라도 않았으면 차라리 나오지라도 않았으면 음 음 멤버십 카드나 사고싶네 80 딜 넣는 차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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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누르면 들 수 있다. 잉크병 때문에 각자 틀리면 잉크병 잘 봐야됨. 이게 얼마만의 추월 말이라. 난 내장으로 심장 잡는데 숭배는 왜 있는 걸까? 숭배로 막타전. 심장 허저플렉. 뒤질 뻔했네. 숭배로 막타전. 숭배로 막타전. 숭배로 막타전.